그리고 우면산 앉아. 꾹 눌러야 돼. 앉아. 이렇게 눌러야 돼. 가서 그냥 툭 이렇게. 그렇지. 자, 만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. 브레이크 과감히 놔, 브레이크. 넘어간 차량 어떻게 해? 내가 먼저 나갈 거 아니야? 이렇게 돼있어. 이토로만 하면 된다는 거지. 그렇지. 던져. 그렇지. 저는 어떻게 해요? 야, 배우는 잘 타네.